자전거 캐리어 품절이 웬말 안녕하세요. 미네벤천문기업 마트원 오늘은 자전거 인구의 증가 국날로 인한 자전거 인구의 증가 자전거 캐리어의 수요의 복종 그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해치백영 버즈렉 파일럿에 대해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버즈렉 파일럿은 카니발 스타렉스 산타페 소렌토 등 모든 RV 해치팩 차량에 적합한 캐리어로서 최대 3대까지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장착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6개의 후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부 2개 측면부 2개 하부 2개 즉 6개의 후크를 차량에 접합시킨 후 끈을 당겨 주시면은 설치가 간단히 끝납니다. 상부와 측면부를 후크를 채웠구요 이번에는 하부쪽도 역시 후크를 채워 준 후 그 끈들을 모두 한번씩 당겨서 견고하게 장착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전거를 실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이 바이크 오늘은 세종시 원수산 mtv파크에 갈 예정입니다. 일단 이 바이크는 무겁죠. 우선 자전거를 실을 때는 바퀴 쪽에 올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상부에 프레임, 프레임 쪽을 조여 주면 됩니다. 프레임 쪽을 단단히 조여 주고요 그 다음은 바퀴 쪽에 후크를 당겨 주면 되는데요 이때 후크가 바퀴와 바퀴 사이를 당겨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흔들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캐리 장착고 번호판은 필수 입니다. 등록사업소에 가면은 번호판을 부여받을 수가 있구요 자 이제 떠나볼까요 아트원 가장 많이 판매는 버즐렉 파일럿 2배용 그 다음은 버즐렉 파일럿 3배용 그 다음에 모든 승용차에 장착하는 한 동질액도 지금 현재 품절 상태에서 다시 재입고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트원과 함께 자전거와 함께 늘 건강하십시오